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청천1구역과 2구역이 이달 중 나란히 분양에 들어갑니다. 청천1구역은 전체 1623세대 중 1140세대가, 청천2구역은 전체 5050세대 중 2902세대가 이번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 분양만 모두 약 4000세대 규모입니다.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조합원 분양권이 수억 원의 웃돈과 함께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예상하는 청천1,2구역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00만원 선, 지난 6월 3.3제곱미터당 평균 1670만원으로 분양한 북의 서초 북측 재개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시 북의 서초 북측 재개발의 경우 547가구를 모집하는데 5만 7621명이 몰려 1순위 청약평균 경쟁률이 105대2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후 6.17 대책으로 부평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등 규제가 이어지다 보니 당시와 같은 경쟁률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평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 6월 1348건을 기록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지난 10월에는 약 3분의 1 수준인 48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부동산업계는 부평구 전체 아파트의 약 60%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이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도심 쪽으로는 주택 시장이 나빠지더라도 지금 신규 아파트 쪽으로 다들 크게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인기는 적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앞으로도 전망은 분양에 관한 관심이 크게 쏠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평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후 진행되는 첫 민간 아파트 분양에 부동산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